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이렇게 입어주세요 이렇게요 일단 왜 만들었는지 개인적으로 이제 그래도 티가 안 난다 이랬다 일코가 중요하잖아요 일상 속에서 계속 같이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했어요 따뜻하게 안아주는 붙이기를 하는데 좀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건 사실 OO이에요 OO이랑 OO를 제가 그림을 OO로 만들어도 되고요 깔끔한 미니멀리즘한 클래식한 느낌을 쿨한데 따뜻하면서 너무 올드하지 않으면서 뭐 찬다는 것도 싶지 않지 이런 바디컬러는 화려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페이트보라 파랑 승민수가 도대체 누구예요? 여러분 승민수 하십시오 자 왔어요 오케이 좋다 좋을 것 같아 어? 좋습니다 망한 것 같아 하나 둘 셋 끝났